기다려봐 이제 넌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질거야 이제 일로와 얌얌 하이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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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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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갈거야? 저기 뭐 소리나서 갈거야? 어떻게 갈거야? 어떻게 저기 갈거야 안갈거야? 아 그치? 여기 있어야지 왜왜왜왜 냄새 맡아? 냄새 맡아봐 맛있는거 잊지? 얌얌 루이랑 비비안 루씨 아 루씨래 루이래 루이는 남자 이름 여기 스페인 분들도 널 알게 됐어 이제 얌얌 라이브 중이야 응? 라이브 중이야 라이브 중이야 무슨 라이브? 유튜브 라이브 중이야 근데 왜 나를 찍어? 근데 왜 나를 찍어? 냠냠 뭐 땠어 몇 살인줄 알아? 11년이나 10년이래 엄마랑 딸이래 이 친구가 엄마고 이 친구가 딸이래 내가 교육 다 시켜놨지 찍어줘 찾고 있어 냠냠 와야지 냠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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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 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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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랑 좀 다르자 뭐지? 왜?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집중하지? 오케이 루이 루씨 왔어? 쟤가 루이야 그러면? 루씨 비비안 완전 다른데 왜 자꾸 루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눈치가 좀 빨라 쟤 냠냠 잔돈 있지? 야 잔돈이 없어 아 나 있어 나 있어 누나 나 없어 뭘? 잔돈 잔돈 차? 발렛 아니 내가 그냥 여기다 몰래 듣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쭉 쳐오더니 왜 발렛한테 얘기 안 하고 막 대시냐고 그러니 다시 조용히 해서 발렛 아저씨 카톡으로 계좌이체 해도 돼 아 진짜? 뭐 그렇게 하겠다 괜찮아 내가 누군지 몰라 그냥 알아 아니 모르지 쟤 너 저기 쟤 나왔잖아 방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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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 너무 좋아하네 이러다가 주인 버리고 나한테 오겠네 너 왜 응? 지금 버리고 나한테 오겠어 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와서 못 보겠어 지금 엄청난 시간은 남자가 없어가지고 안 아픈데 얘는 아파 아우 아퍼 여기 마지막이야 이런게 여기 마지막이야 이런게 귀여워 아 앉으면 주는 거야? 응 아 귀여워 훈련을 시켰지 근데 진짜 이쁘다 내 손에 침범벅이 쌍둥이 같아 너는 천천히 먹어 또 사이 들리지 말고 얘가 한 여덟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못 견딜걸 털 때문에 괜찮겠어? 어 엄청나 그래도 포메가 좀 털이 안 빠지는 중 아니야? 아 아니야 엄청나 어 엄청 빠져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있습니다 난리네 난리야 나도 이걸로 봐야지 강아지는 알까? 간식을 주는 사람이 슈퍼주니어라는 사실을 오마이갓 우리 비벼아는 샤이니 때부터 도 있었는데 아 그래? 어 키가 맨날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야 우리 애기들도 스포스타야 맛있게 먹었어? 응? 자 엉덩이 해주는 거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헤이 애기가 아까 체하더라고 먹어가지고 무게 걸렸지 그만 먹어 이제 그만 그만해 그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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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해가 다 치워 이제 진짜 이쁘다 안녕 안녕 곱게